자, 가면을 일단 벗었습니다. 바로 딱 벗자마자 알아볼 것 같아. 누구야? 설마, 설마 진짜? 이분은 바로 데뷔 31년차 가요계 원조 디바 김환선 씨입니다. 네, 복면 신부의 정체는 김환선 씨였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네, 복면 신부의 정체는 김환선 씨였습니다. 어둠이 무서워요. 이렇게 멈춰줘요. 멋이 넘쳐 흘러요. 난 저를 웃고 있는 이 여름아 좋아해. 남아는 곳에 김환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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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. 자유로운 별이 되고 싶어. 힘없는 사실이야. 한 번 다시 하면 안 돼요? 1라운드 때는 얘기들이 많이 못 나왔었는데. 사실 1라운드 때는 전혀 예상을 못 했는데 2라운드 때는 선배님만의 독특한 보이스가 조금씩 들리면서 눈코임을 부르시는데요. 안에서 뭔가 꼼틀거리는데 손을 약간 자꾸만 이렇게 나오시고 싶어하시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확실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너무나도 다행인 건 제가 여기 와 있을 때 나와주셨다는 것도 너무 행복한 기억이 될 것 같고 네.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그러게요.